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번에 뭐 그리지? 뭐 그려볼까? 울리는데도 하고 있어요? 아, 다 했다. 멋있는데, JK? 자, 이제 형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면 될 것 같아. 오케이. 형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면 될 것 같아. 야, 지금 이렇게 앨범이 이렇게 할 필요 없었잖아. 형이랑 같이 콜라보를 하면 될 것 같아. 근데 내가 그리는 거 우리 생각보다 길다. 내가 그린 거야! 야, 이거 네가 그린 거야? 네! 아, 진짜? 진짜? 잘 그렸네. 아무튼 이게 새로운 아이가 탄내었습니다. 이거 어딨냐? 우와, 누가 만들었냐 이거? 내가 만들었지. 아 진짜? 우와, 대박이다. 우와, 이거 작품이다, 야. 종국이가 약간 예술적 감독이 있나 봐. 나무처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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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란색 들어가면. 어릴 때 반에서 그림은 겁나 자신 있게 탁 잘 그렸는데 물감을 못 칠해가지고. 뭐야? 우와. 나도 놀랐어. 뭐야, 얘? 정국이 밤로스야 밤로스 너 뭐냐? 너 정체가 뭐냐? 나도 모르겠어 나 진짜 얘 DNA가 제일 궁금해 얘는 진짜 타고난 것 같아 솔직히 쟤 공부도 맘 먹으면 금방 할거지 얘는 진짜 혼자 꽁시랑꽁시랑 하더니 뒤돌아보니까 갑자기 밥 아저씨 얘는 진짜 너 뭐하는 얘냐? 너 혼자서 뒤에서 꽁시랑꽁시랑 하더니 딱 보니까 뭐야? 여기서 뭘 더 그래야 돼? 아니 요거 요거 하고 어 와 이거 진짜 말도 안된다 와 이거 진짜 대박이네 사진같지 않냐? 왜 그러세요 부끄럽게 뭐? 아니 부끄럽게 아니 부끄럽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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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냥 보라색으로 치우기에는 뭔가 이 보라색이 아름다움이 뭔가 제 그림으로 표현이 잘 안될 것 같아서 좀 더 이게 아 너무 잘했어요 극대화 시켜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공유빌상 좋네요 오케이 아미 러브유 애겠습니다 펜 곡 공유빌상 액 엑 기타를 형성했습니다 야 이거 봐 얘들아 수완도야 수완도야 수우기 다 멋있긴 하다 그 ậy BTS 마크도 약간 들어가면서 아미 마크도 있고 우리랑 연관성은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연관성 넣었고요 우리가 만들었다가 있고 이제 깃털이 보면 이런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멋있긴 하다 오 근데 진짜 멋있다 맞습니다 상상타워 모자나 없을 것 같네요 맥슨 빌딩으로 이런 거 없을 것 아니에요 생각해서 갤럭시로 갤럭시! 아우 잘 그렸어 이거 그냥 이거 그대로 뭔가 따도 될 것 같은데? 이거는 이제 70%를 위한 제가 색감이 이게 쓸 수 있는 것들은 얼마 없어가지고 지금 색감은 이렇게 바뀐 표현을 못했는데 이거 예쁘다 아미 여러모로 해서 만나요? 예뻐 예뻐 잠시도 눈을 감아 여기 내 손을 잡아 저 미래로 달아 나자 제가 2. 1. 3. 4. 4. 5. 4. 5. 5. 6. 잘 그린다. 5. 5. 5. 6. 6. 6. 6. 7. 본인의 초상화를 그렸는데요. 자,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거고 상호하세요, 여러분 자, 이 캐릭터의 이름은 뭔가요? 네, 저 쿠키입니다, 쿠키 쿠키 이 친구가 열받은 거 이렇게 보는 건가요? 아, 얘 어디에 좀 화낼, 화낼, 화낼 아, 좀 보여주세요, 이거 안 보여요, 지금 운동한 쿠키 네 항상, 항상 초코칩 쿠키를 들고 다니고요 아, 우리도 좀 보여줘 또 있나요? 300에 나올 거 같은 그런 캐릭터네요 귀엽네요 이렇게 생긴 친구네요 가장,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네네네 눈썹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눈썹 밑에 바로 눈이 있고 바로 코가 들어가고 또 눈이 들어가고 이거 열어요 귀여워 오, 귀엽다 오, 귀엽다 오빠, 고마워요 하루만 내 그 시간이 있다면 달콤한 니 향기에 취해서 곤이 난 잠을 고파 빡빡한 스케줄 사이를 좀 더 알고 파 너란 미지에서 불깊이 멍하는 탐험가 앙, 너란 작품에 대해 감상함 아, 너란 작품에 대해 감상함 네 네 안녕하세요 니가 부린거야? 응 지금? 방금? 방금? 잘 부린다 잘 부린다 양식 보러 가다가 리본을 딱 그려주면 주머니에 리본 들어가요? 아 당연하죠 딱 그려줍니다 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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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줍니다 완성 완성 21시간 있었어 이거 맞다고? 장난에요? 이거 장난에요? 나는 들은 것 밖에 없으니깐 쟤는 진짜 정국이 가오냐? 쟤는 화백형 화백 정국이야? 5,5,000원 너무 여기있지? 이거 가자 왜? 가볍게 가볍게 이거 이거 왜 불러? 원시적으로 가요 왜?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남의 그림 보면서 좋아 좋아 이러면 안될 것 같아 알았어 그게 더 헷갈려 이거 맞아요? 기린 맞어 기린 맞어 자 공개해주세요 자 그래 이런 식으로 가야지 오케이 깔끔하네 이제 문제를 아예 그냥 난이도를 거의 어린이 수준으로 봤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막 초등학교 2학년 올라온 애들한테 선생님이 자 얘들아 보세요 이야 이거는 모를 수가 없지 동심의 세계를 하나 카리쿠처 그리기 카리쿠처 그리기 오 잘해 기가 막히지 그래서 준비를 했어 미리 그려왔어? 아니 아니 지금 그릴거야 와 즉석에서 그리는거야? 시골 감탄사네 하나 누구 그리지? 정국 가끔 그러면 멤버들 7명 다 해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해? 카리쿠처로 심지어 우리 굿주로 나왔어 아 그게 정국이가 그린 그림이 그렇지 상품 굿주로 의미가 있도록 오 영찬이네 이야 기술이 있다고 야 너 진짜 잘 그린다 진짜 잘 그렸다 잘 그렸다 잘 그렸다 롸 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